00220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국수출포장입니다. 한국수출포장의 테마는 골판지 제지. 다. 있습니다. 한국수출포장. 은. 는 동사는 1957년 골판지상자공장 설립 이후 발전을 거듭하여 온 한국수출포장공업은 골판지원지를 포함하여 골판지 생산업체임 현재 골판지상자공장인 안성과 양산. 대전공장에서 상자와 원단. 부속 등을 공급하고 있음 계열 회사. 주. 한수팩은 골판지 상자 및 부속품을 생산하는 지함업체로 동사해서 골판지 원단을 전량 구입하여 골판지 상자를 제조 후 수요자에게 공급함. 기업개요 대쉬 골판지 원지 및 골판지 상자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57년 11월 설립되어. 1974년 6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음 대쉬 오산공장의 골판지용 원지 제조사업과 안성. 양산. 대전공장의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제조. 판매 사업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수출이법을 영위하고 있음 대쉬 동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한수팩은 골판지 상자 및 부속품을 생산하는 지함업체로 동사해서 골판지 원단을 전량 구입하여 골판지 상자를 제조하고 있음. 재무 대쉬 판매 수량은 전년 수준에 정체되었으나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골판지 상자 원단 판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시현하였음 대쉬 판관비 감소.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구조 개선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수지 개선. 유형자산 처분 손실 감소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도 상승 대쉬 민간소비 개선과 온라인 쇼핑 시장에 견조한 성장세 지속. 친환경 소포장 추세. 새벽 배송 확대 등으로 골판지 수요가 증가하며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9월 23일 기준. 장마감. 한국수출포장의 시가총액은 1,020여 권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한국수출포장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793위입니다. 한국수출포장의 상장 주식수는 400만 주입니다. 한국수출포장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국수출포장의 퍼은 6.2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8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4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96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8809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3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07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0.36배 71321원이며 배당수익률은 2.74%입니다. 네이버 증권기준투자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93번지억원 109억원 200억원입니다. 단기순위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위익 수치를 보면 180번지억원 84억원 159억원입니다. 한국수출포장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6번지 01% 쌓인 이고 유보율은 1237.11%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90.00이며 전일 대비해서 42.31-1.8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29.36이며 전일 대비해서 22.05-2.9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수출포장의 2022년 9월 2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5,5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5,55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5,59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수출포장의 종가는 25,550원이며 주가가 한국수출포장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포장의 종가는 25,550원이며 주가가 한국수출포장의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현재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밀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만 나와준다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입니다. 다만 골파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일 한국수출포장은 거래량 5,301 흔다섯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35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 증권에서 1,200조, 하나증권에서 1,000조, 신한금융투자에서 680조, 이베스트에서 420세조, 삼성에서 380세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1,100세조, 유한타증권에서 1,000조, NH투자증권에서 896조, 킬로바이트증권에서 650세조, 이베스트에서 41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32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93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골판지 관련주 한국수출 보장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